레드 색상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레드는 강한 느낌이 듭니다. 그전에는 좀 부드럽고 메탈릭 스타일로 해가지고 레드가 약간 자두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렇게? 저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이런 색깔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로 완전 정렬의 레드, 빨간색입니다. 완전 빨간색에다가 가운데에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스가 나더라도 기스가 잘 안 나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윌리오가 다 되어 있고요. 메탈로 되어 있는 강화, 광화로 되어 있는 독번 스타일 독번 스타일의 드라이브 샤프트, 앞쪽과 뒤쪽 다 오일쇼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R.Y.P. 쇼가 한번 볼까요? 쇼? 자, 쇼가 한번 봅시다. 쇼. 아, 좋죠. 자, 이렇게 앞뒤가 굉장히 멋지게 나온 제품입니다. 서버도, 죄송합니다. 서버, 서버, 서버 되게 좋고요. 자, 이렇게 출고되는 제품. 자, XMX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좋습니다. 봉사님 네, 고맙습니다. 이제اف을ολaven west. 아멘